굉장히 가물어 가지고 아 이틀 전에 이틀 지금 어제 이틀 전서부터 해 가지고 이틀 전 집 물 주고 어제도 물 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수확 좀 하겠습니다 더 놔두면 또 너무 잘 하기 때문에 아 수확하고 또 비 온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며칠에 한 번씩 어 수확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이 가위로 어 잘라 주면 되요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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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